에이 유 나 좀 보자 얘들아 제발 하지만 난 그냥 바라볼 수 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날 살게 한 사람 너를 위해서 난 하루를 살아 뭔데? 너 걔 좋아하냐? 뭐? 노래니? 그래 니가 웃어 야 될 거 같냐? 니가 뭔 상관인데? 상관있지? 내가 걔 좋아하니까 난 니 마음 같은 거 상관 안 하거든? 내가 뜻이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할 말이나 하세요 던지락하는 천둥 도련님 부탁 뭐? 다른 갖자고 이걸로? 아니 여기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 있을 수는 없잖아 정정당당하게 댄스 배틀로부터 콜 3일 뒤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콜 콜 지금부터 전쟁이야 전쟁이야 너희만 너희만